아들이 이렇게 크니까 되게 든든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저 투샷이 너무 좋아요. 아빠와 아들 투샷. 되게 이상한 몸표한 뿌듯함이 있어요. 아들이 같이 운동을 해서 그런 느낌을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걸음걸이도 똑같고.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하는 행동도 똑같고 정말 미니미 같아요. 태아는 약간 아빠바라기 같은데. 아빠 완전 좋아하죠. 물어봐도 대놓고 아빠라고 해요. 아 진짜? 운전 되게 멋있게 하네? 원래는 처음으로 채라? 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어머. 원래 그런 거 하네? 어제 얘기했나 태아야? 뭐? 후민이 삼촌한테 얘기했다고? 어. 태아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응. 그래서 후민이 삼촌 만나기로 했어. 축구 얘기구나 연신. 제가 영국 여행을 가거든요.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좋겠다. 이제 우상을 만나러 가는 거네? 근데 너만 거 아니니? 네. 아무리 후민이 삼촌이 좋아도 후민이 삼촌으로 사진을 그 배경화만을 바꿔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배경화만을 바꿔놓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 딱 감겼다. 후민이 삼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약간 서운할 거 같은데요? 어때? 없지 않아 약간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얼마 전에 그런 카톡 프로필 사진을 원래 저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영국 간다고 난 이후로부터 바꼈어. 사진을 바꿔놨더라고요. 아 진짜 서운하겠다. 되게 서운한데. 진짜 서운하겠다 그러면. 진짜 약간 억지않아 있더라고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후민이가 대사를 하지만. 왜냐면 저도 우리 아들 프로필 보니까 여자친구 사진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옛날부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보면 옛날부터 나는 수능도 안 썼는데 아직도 이봉원 씨 모르세요? 다 보면서 안 고쳐오게. 나도 모르세요? 우린 금방 알겠는데 이제. 약간 서운한 게 있죠? 서운하지. 되게 서운한데 더 서운하겠다.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영국이 지금 여행 가는 거잖아요. 거기 기성량 선수도 만나고 다 만나시겠네요? 그쵸. 근데 선호문 선수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네 만나기로 했어요. 제 아들은 완전히 완전 설레겠네. 그렇죠. 너무 좋아해서 지금 영국 관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아들 포지션은 뭐예요? 공격수예요. 공격수. 아 신기한 게 아빠랑 똑같아요. 아빠랑 똑같아요. 아빠랑 똑같아요. 아빠랑 똑같아요. 동경 수는요. 발도 똑같아요? 똑같이? 네. 오른발? 네 오른발. 신기해요. 김민선 씨는 왜 뛰죠? 이번엔 상했네 표정이 지금. 잘해서 웃고. 잘해? 아빠보다 잘하는 거 같아? 아빠보다 잘한대요? 아빠보다 당연히 잘하지. 저 당연히 잘해. 우리 신랑 어떡해. 진짜? 왜? 아빠보다 당연히 잘하지. 표정관리가 안 돼. 아빠도 이식 벌레 졌잖아. 너무 늦었어. 너무 경주로 약적이다. 아빠가 어떻게 선수 생활을 하는지 아직 잘 모르죠. 그래도 되게 서운했겠다. 괜찮습니다. 갑시다. 여부도 안 내놨어? 응. 조심. 기다려, 아빠가 열어줄게. 가자. 렛츠 고. 고. 근데 남자들이 빵 사오면 안녕하세요. 맛없는 빵 많이 사오는데? 잘 골라와요? 그래도 거의 본인을 좋아하는 것 위주로. 남자들이 빵 살 때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사고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도 집어요. 근데 막상 왔을 때는 틀리죠. 막상 왔을 때는 좀 다른데. 그런 마음으로 고르죠. 뭐 먹을래? 뭐? 뭐지? 골라? 응. 아빠는 유나 거 먼저 살게. 네. 엄마 거 뭐지? 응? 엄마 거. 엄마 거? 크로스 하나 살까? 크로스 하나 살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거 뭐가? 어떤 거? 이거. 이거? 호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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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하는 거예요? 호불호?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하는 거예요? 저기 뭐 촛불 켜지면 부으면 꺼지거든요. czyli solids lights UVり커러ix 생일 첫 거는 그거 종류야? 네 beings Muhyvely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후 돼. 후 해봐. 빨리 후! 후! 한 번 더 Inside外 этим 파이팅 스테게 됐다! 나도 코 봐 봐. 애들은 왜 저거 본음악이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요. 쏙쏙쏙쏙쏙쏙쏙쏙 어? 아빠? 가보자 가보자 어 가보자 아빠야? 아빠래 아이 귀여워 아빠!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빨리 가봐 오빠한테 가봐 맘마 사왔다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지 아빠한테 가 누가? 가 왜? 아빠래 가자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아빠 늦게 왔다고 신경전했대 물이 아프니까 옆으로 누워있잖아 네 아빠 보고 싶어 그럴 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토닥토닥해질 때 애가 이렇게 토닥토닥해질 때 네 오랜만에 와서 그런 거 네 되게 좋아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가끔 보는데도 좋아해져서 오랜만에 하면 낯가릴 텐데